방송인 한영이 박군과의 결혼식 소감을 밝혔다. 한영은 웨딩데이 잘 지나갔네요. 축하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영은 결혼식에 대해 꿈같았던 하루 드디어 지나감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한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가수 박군과 한영이 오늘 백년가약을 맺으며 사진을 공개했다. 양가 가족, 일부 지인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웨딩마치를 울렸다. 해피메리드 컴퍼니는 박군과 한영이 오늘 오후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박군과 한영은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이다. 박군은 블랙 턱시도를, 한영은 화이트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자태를 뽐냈다. 한편 한영과 박군은 예능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올해 2월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결혼 전 박군은 공황과 여러가지 안좋았던 일들 때문에 꿈이 흔들렸다. 그때마다 옆에서 잡아주고 위로해주던 한영씨와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영은 동료로 만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인이 됐고 이제 가족이 돼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군은 지난 2019년 한자내로 데뷔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영은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다. 2005년 트로트 그룹 LPG 멤버로 데뷔했다.